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제 임영웅씨 미우새에 출연한 것을 보다 보니까 임영웅씨가 조금 느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뭔가 더 차분해진 것 같고 여유가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아니 어제 임영웅씨가 이렇게 말을 하고 카메라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촬영 내내 임하는 태도가 되게 침착했다 이러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구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임씨들은 노래를 다 잘하나봐요 임영웅씨 임태경씨 임재범씨 노래 잘하시는 분들 보면 많이 부럽기도 하고 연구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번에 티켓팅 하다가 머리에 머리에 제가 스팀이 올라와 가지고 방송을 오래 하지 못했는데 음 오늘 또 이렇게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 맘나 뵈러 왔습니다 자 첫번째 곡으로는요 오늘 제가 퇴근하면서 임영웅씨가 부른 뷰티풀을 10번 이상 막 돌려 듣고 왔어요 여러분 그날 그런게 있죠 날마다 유독 좋게 들리는 곡들이 있어요 오늘 제 기회는 뷰티풀이라는 곡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어제 미우새 다들 보셨나요? 저도 본방사수 했는데요 아 임영웅씨가 TV에 나오니까 어찌나 반갑던지 그리고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TV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안방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TV를 보더니 임영웅씨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머 임영웅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겼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임영웅씨가 TV에 잘 안나오니까 우리 와이프는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미우새 어제 본방사수 하신 분들 채팅창에 1번 눌러보세요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그러게요 임영웅씨 출연해가지고 시청률이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청률 얼마나 나왔어요? 16.1%요? 이야 대박이네요 이야 진짜 임영웅씨의 파워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의 눈물 너의 미소도 아 최고 시청률은 18.4%예요 아 최고 18.9% 어쨌든 18%대네요 이야 진짜 대단하네요 아 진짜 이번에 티켓팅을 해보니까 임영웅씨가 얼마나 또 대단한 인물인지 또 이렇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번에 서울 티켓팅만 할 것이 아니라 아 이번 서울 티켓팅은 저에게는 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방 티켓팅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가야죠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Beautiful이라고 하는 노래가 왜 이렇게 끌렸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렇게 흥얼거려지는 노래이기도 하고 뭔가 임영웅씨가 실용음악을 전공했잖아요 실용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때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묻어나오는 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노래를 쭉 들어보면 트로트의 색깔은 또 전혀 없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계속 같이 따라 부르고 음 뭔가 이렇게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티켓팅 여러분 티켓팅 된 사람보다 실패한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조금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당근마켓이랑 번개장터 이런 중고 거래 플랫폼들 있죠 이런 플랫폼들의 암표들이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저도 막 신고를 했는데 그게 신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고가 돼가지고 막 3시간 4시간 후에 그 글이 차단됐다고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암표라고 신고를 해주시면 처리가 될 수 있어요 네 아니 무슨 한 장에 50만원 70만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진 아니 이번에 임영웅 씨 자작곡에 또 몇 곡이 들어갈지 너무 또 궁금하죠 하 여러분 가수가 싱송락 싱어송라이터가 돼서 자기 곡을 만들어서 자기가 부른다? 근데 그 곡이 또 대박을 친다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이번에 또 어떠한 곡을 또 작곡을 할지 또 어떠한 느낌이 될지 참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제 임영웅 씨 미우새 출연한 것을 보다 보니까 임영웅 씨가 조금 느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뭔가 더 차분해진 것 같고 여유가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아니 어제 임영웅 씨가 이렇게 말을 하고 카메라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촬영 내내 임하는 태도가 되게 침착했다 이러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방송이라는 것에 이렇게 적응을 완벽하게 해서 그런지 방송 내내 뭔가 이렇게 침착해 있는 여유가 있는 말을 할 때도 좀 급한 느낌이 아니라 조곤조곤하게 그렇게 좀 했죠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모습이 좀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임영웅 씨 무명 시절 때 여러 방송 출연해가지고 잔뜩 그렇게 긴장해가지고 그 모습만 많이 보다가 어제 이렇게 좀 성숙한 느낌과 머리 스타일도 좀 많이 바뀌고 말도 이렇게 차분하게 하니까 음 그래서 좀 어색했는데 뭔가 이게 임영웅 씨의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아 그래요? 고은비 님은 너무 조용한 것 같았어요 예능인데 근데 또 예능이라고 해서 임영웅 씨의 그런 성격 말고 다른 것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또 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 저렇게 차분한 모습이 앞으로 임영웅 씨의 이런 또 모습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또 적응하다 보니까 임영웅 씨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조금 더 빛나지 않았나 임영웅 씨 1집 나오기 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가 기다려줘였어요 우리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난 아직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무명 때나 방송 미스터트롯 처음 나오고 이럴 때는 눈에 띄워야 되니까 임영웅 씨가 조금 조급한 마음으로 조금 더 활발하게 이렇게 표현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내심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좀 있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모습 그대로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매력적이었다 음 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제이 오기님이 그동안 예능은 본인의 의도보다 많이 텐션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임영웅 씨 스트레스가 은근 많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미우새 보는데 임영웅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많이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강아지들 유튜버 이런 걸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래요 뭔가 그 나이 때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나이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영웅 씨는 또 지금 이룰 만큼 다 이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혼자 늘 못 사는 것처럼 음 그래서 인간 본연 쪽에 이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좀 짠했던 네 그러한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아니 정말 임영웅 씨 나이때는 연애도 하고 마음 편하게 데이트도 하고 그럴 나이때잖아요 그런데 아 이 스타가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슈퍼스타다 보니까 참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오는 이런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음 그래서 보는 내내 저런 와이프랑 아 좀 짠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난 아직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업 회장님들 재벌들의 강연들을 들어보잖아요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이런 강연들을 들으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돈이 다가 아니다 네 사람이 성공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인상 깊은 말씀을 하신 어떤 강연자가 있었는데 이러더라고요 돈을 잃으면 아무것도 잃은 게 아니래요 그리고 건강을 잃어도 많은 것을 잃은 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가족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유부남으로서 또 자식이 둘이나 있는 아빠로서 그 말이 얼마나 공감이 되던지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이 가족이라는 거 그래서 임영웅 씨가 이제 또 어찌 보면 가정을 또 이뤄갈 수 있는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외로움이 있지 않을까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걸 가진 스타인데 또 외로움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웅 시대분들이 또 진심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임영웅 씨가 더 힘내서 좋은 작품으로 우리에게 또 감동을 선사할 겁니다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추인수 님께서 영웅 님 웃을 때 활짝 웃었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그런데 우리가 미스터트롯이나 뽕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 이런 프로그램 할 때는 임영웅 씨가 크게 크게 제스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아까는 예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장되게 더 표현하게 이렇게 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동료들이 있었잖아요 그곳에는 여러분 정동원 군도 있고 또 영탁 씨도 있고 장민호 씨도 있고 이렇게 탑7이 이렇게 형제들처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하게 웃던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임영웅 씨가 좀 어찌 보면 낯선 곳에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우새에서 조금은 차분하지만 조금 이렇게 정돈된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네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한 가지 말씀 드릴까요? 저도 총각 때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많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요 애가 태어나니까 강아지에게 줄 시간이 없고 줄 사랑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반려견을 제가 또 키우지는 않습니다 이제는요 근데 참 저도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꿈이 애견 훈련사 있죠 여러분 강용욱 씨 같은 직업이 또 갖고 싶었어요 진짜 임영웅 씨는 들을 때마다 명가수네요 여러분 우리 채팅방에 보니까 임영웅 씨가 강아지를 키워야 된다 안 된다 이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염이 없고 알러지가 없으면 강아지 키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가 워낙 바쁘니까 반려견들이 주인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과연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잘 이렇게 키울 수 있을지 이것도 미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 모든 것도 임영웅 씨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나라 간나라 할 것이 아니라 임영웅 씨가 키우고 싶으면 키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한 잔의 인생으로 우리 또 한 번 인생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우리 부산에 계시는 이겸 선생님 사랑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그쵸 여러분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본 게 별로 없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본 건 진짜 별로 없다 강아지를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사랑이 많아요 대부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사랑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다 보니까 사랑을 줄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이렇게 분들이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또 뭐 요즘은 도마뱀을 그렇게 또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물고기도 키우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의 배우자가 나타나면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눈물을 마셔라 꿈 찾아 헤매던 이잠아 님께서 임영웅 힘내라 외로워하지마 우리도 늘 널 기다려 한 잔의 눈물 같은 인생 장정원 님 대표님 티켓팅 실방 봤어요 실패 아니 여러분 전 그때 뭔가 그날은 제가 티켓팅에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 때 자랑 많이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켰는데 아 머리에 스팀 맛 나오다가 방송을 껐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것도 추억이죠 뭐 임영웅 씨가 이렇게 대단한 가수인데 참 그것도 추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임영웅이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 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임영웅 씨 보랏빛 엽소를 그렇게 많이 들으세요 이 노래가 그렇게 좋으시대요 보랏빛 엽소에 아니 이경숙 님 11살 손자가 티켓팅에 성공했다고요? 야 그 손자 보통 사람 보통 놈이 아니네 그 손자분 이렇게 주목해서 잘 보세요 뭐라도 할 사람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에 잠깐만요 윤 니나노 님은 북조선에서 임영웅 씨 노래 이불 속에서 듣고 계신 분 아닌가요? 윤 니나노 네 오랜만이네요 지금 이불 속에서 조용히 듣고 계시죠 어제 임영웅 씨가 라이브로 보랏빛 엽소를 불렀잖아요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저는 첫 소절을 부를 줄 알았는데 중간 부분부터 부르더라고요 참 라이브도 잘하고 음반도 좋고 작사 작곡도 되고 그냥 만능이네요 여러분 만능 그리고 미우새에서 중간에 점치는 이렇게 장면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 장면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임영웅 씨의 이런 운세도 이렇게 받아왔나 봐요 그런데 2025년에 전성기가 시작된다 참 지금까지는 전성기도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걸 다 믿지는 않지만 기분은 좋으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그리고 어제 저는 임영웅 씨한테 느낀 게 있는 게 참 겸손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제 저는 빵 터진 부분이 있었는데 임원희 씨 있죠 임원희 씨 얼굴 동글동글 하셔가지고 연기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일본 팬덤이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초청을 받았대요 그런데 하물며 임영웅 씨는 어떻겠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아직도 그게 모르겠는 거야 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저는 아 진짜 너무 겸손하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음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지? 저러니까 잘 되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신인 데뷔 해가지고 팬클럽 만 명만 차도요 아니 7천명 8천명만 팬클럽이 가입되더라도요 아 사람들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겸손하다가 팬클럽 한 7천명 8천명 되면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거든요 뭐 부유해지지는 않겠지만 먹고 자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를 보는데 임영웅 씨는 지금 이게 불특정 다수가 되어버렸잖아요 임영웅 씨 팬분들이 이번 콘서트에서 우리가 그걸 증명했잖아요 아니 트래픽이 300만이 넘는 게 말이 됩니까? 음? 참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가 참 이 겸손한 대답을 하는 게 음 참 저래야 성공을 크게 하나 보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의 인연이 아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타거든요 이게 여러분 남자가 남자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체가 근육이 많이 빠져요 그걸 유지하려면 헬스로 하체를 많이 이렇게 하거나 자전거를 많이 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정말 열심히 타는데 자전거 탈 때 임영웅 씨 노래 진짜 듣기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자전거 여기 타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를 탈 때 딱 그 어느 순간이 와요 이게 런닝하는 사람들에게는 러너스 하이라고 있어요 아무리 세게 타도 힘든 게 사라지고 무념무상이 돼요 머리가 백지화가 되거든요 그때 스트레스가 쫙 날아갑니다 그때 임영웅 씨 노래 딱 들으면서 라이딩 하면 여러분 야 진짜 이게 스트레스가 쫙 풀려요 음 그래서 이번에 임영웅 씨 신곡 중에 운동할 때 막 들을 수 있는 그런 빠른 템포곡들 있죠 빱빱빱빱빱 이렇게 이런 빠른 네 약간 우리 그 히어로도 EDM 버전이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음 하나 있으면 운동할 때 참 할 때 운동할 때 참 이렇게 틀어놓고 운동할 때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시음까지 자 이번에 우리 임영웅 씨 브랜드 평판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 채팅창에 임영웅 이름 석자 딱 써주세요 그대 앞을 맞서면 참 임영웅 씨의 노래는 여러분 우리가 약간 이렇게 힐링되는 게 커요 진짜 듣고 있으면 이렇게 미소가력이 딱 뛰어디죠 음 아 울타리님 대표님 저도 콘서트 티켓 실패했어요 왜 갈수록 어려워질까요 축구팬까지 예매에 도전해서 아 그래요 축구팬분들까지 예매를 했어요 이야 대단하네 진짜 아니 이제 임영웅 씨는 영웅 시대 분들에게만 매력적인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에게 대중에게 매력적이다 이야 이런 평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민 가수다 진짜 임영웅 씨를 응원하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음 특히 이제 런던 보이나 폴라로이드 이런 곡들에서 사실 좀 많이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번 모래할갱이까지 참 이렇게 자신의 음악을 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해가고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주니까 참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제가 예전에 좀 힘든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투자 문제 때문에 아 참 제가 한 3개월간 우울증 같은 게 와버려가지고 참 힘들었었는데 이 노래를 제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었습니다 혹 제 방송 중에 정말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이 노래로 오늘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리뷰 컨텐츠인데 감상 컨텐츠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울타리님 예쁜 공주님 첫돌 늦게나마 축하드려요 사랑 많이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동입니다 음 여러분 진짜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인생에서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큰 복인 것 같아요 정말 키울 땐 너무 힘들잖아요 육아라는 게 사실 우리 와이프가 많은 걸 하지만 저도 조금 거드는 건데 그 조금이 그렇게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밝게 웃고 아빠 아빠 하면서 걸어오고 이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음 참 그런 기쁨을 아시는 또 울타리님이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까 또 감동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느낌이 약간 약간 이렇게 센치하죠 뭔가 이렇게 음 빈지게도 듣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오늘 방송이 그런 김에 고향으로 가는 배도 한번 들어보시죠 고향으로 가는 배 이 부분 진짜 끝내주지 않아요 그냥 고향으로 가는 배 할 수도 있는데 고향으로 가는 배 정말 이 발음을 조심조심해서 하죠 야 갑시다 아니 제가 오늘 리뷰 분석하려고 켰는데 아 그냥 감상 컨텐츠가 되고 있네 술안의 맘 알겠지 진짜 여러분 저음을 낸다고 해서 다 같은 저음이 아닙니다 봐요 술안의 맘 알겠지 할 때 임용우씨의 저음이 정말 고급스럽죠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술안의 맘 알겠지 빈지게를 내려놓고 취하고 싶다 술안의 맘 알겠지 아 이 부분이 정말 아 진짜 명품이네요 아 막 그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노래를 막 고음만 막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카타르시스가 있는 게 아니라 참 이렇게 들으면서 막 이렇게 이게 오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쫙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카타르시스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뭐 이런 거고 싶지 오늘의 맘 알겠지 하루에 룰 암 암 암